네 제가 맡은 역할은 서재영이라는 역할이고요. 서재영이라는 인물은 지금 외부편에 보셨다시피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인물이에요. 목소녀가 굉장히 강하고 또 정말 어떤 부모라면 다 그렇겠지만 정말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.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 중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내 역할입니다.